토지 제도 노급은 왕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이게 이거야 이거 여기 별빛 쳐요 여러분 토지 제도는 나옵니다 시험은 이거 무조건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 가요 노급은 어떻게 왕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급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 신문항 때 노급은 월급이야 월급 읍은 마을이야 즉 지역을 받는 거야 어느 지역을 월급 대신에 마을을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노급이야 왜 중앙지권이 발달되지 않아서 세금을 걷어서 관리들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이 알아서 그 지역 줄 테니까 알아서 세금 걷어가 이게 노급이야 근데 돈만 걷어가? 아니야 사람까지 걷어가 이게 문제라는 거지 노동력 수층권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병이 늘어나 귀족들한테 그러면 사병이 있다는 것은 왕권이 약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신문항이 생각한 거야 아 너네들 내가 돈 받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야 하지만 너네들 사병 가지고 나한테 개기는 꼴은 못 봐 내가 우선 돈 줄게 관료전 노급 폐지해 이 새끼들아 그럼 귀족들이 반발하겠죠 근데 반발을 못해 신문항이잖아 다 죽여버리지 관료전만 받고 노급은 폐지합니다 근데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언젠간 부활시키리라 나중에 부활시키죠 성덕왕 정전지급해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토지 지급이라기보다는 농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해주고 대신에 세금 받는 거 농민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세금 내고 귀족으로부터 보호받아 정부 입장에서는 농민한테 세금 걷으니까 좋고 귀족들 세력 약화되니까 좋고 왕권 강화 정전지급 그리고 경덕왕 때 이제 노급이 부활됩니다 경덕왕이 하나정책을 하는데 반대해 내가 하나정책하고 싶어 내가 이거 할게 너네들 원하는 거 뭐니? 그랬더니 노급이요 노급이 부활돼 이것 때문에 왕권이 이제 하락하고 그 다음 왕이었던 해공왕 때 대공 대렴의 난 96학간의 난 김지정 난이 터지면서 신라 중대는 끝나게 된다 즉 노급은 왕권과 반비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암기팁으로 그냥 하면 돼 노급 암기팁이에요 관료전의 기억 노급의 니은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정전 지급 노급 부활 기억 니은 지은 니은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신성경 기역 니은 지은 니은 신성경 끝 선생님 문제 풀 수 있어요? 의심하지마 의심하지마 문제 다 푸니까 아우아우 경제제도 순서대로 바르게 나란 것 여러분 이렇게 순서 나오면요 무조건 왕으로 바꿔주면 돼요 노급을 주었대 관리들에게 녹봉을 없애고 노급을 폐지했대 정전 지급했대 관료에게 차등을 줬대 어 이거 한번 해 기역 니은 지읏 니은 관료전 지급 여기네 리은 노급 폐지 여기네 리은 그 다음 정전 지급이야 정전 지급 여러분 정전 지급이 여기 있다 노급을 다시 주었대 기역이다 오마이갓 기역 니은 지은 니은 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답이 떨어지네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정전 지급 노급 부활하니까 밑에 딱 대비되니까 답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와우 모르게 cook 내가 Grildip함 했습니다 가야만 그거 하여 배악 Zero подпис 나 meaningless mittel